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수면 조절을 위해서 멜라토닌도 먹어봤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센스,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은은한 향이 방 안에 퍼지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좋더라고요. 안온한 기운이 퍼져서인지 스르르 잠들게 되고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께 퍼져서 편안한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드릴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최초의 신, 가이아 가이아는 모든 것의 어머니로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최초의 신인 가이아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처음에 세상을 카우스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를 말하죠. 그런 카우스에서 갑자기 생명을 품은 대지와 어두운 것들이 태어났어요. 서로 움직이며 섞이기도 하고 갑자기 충돌하기도 하며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했지요. 자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라 우리가 아는 자연의 규칙 또한 없었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힘을 지닌 가이아가 태어났어요. 가이아는 산과 물을 만들며 세상의 모습을 갖추도록 했어요. 또 물과 공기로부터 자신을 구분지우며 폰터스라 불리는 바다와 우라노스라 불리는 하늘이 생겼어요. 가이아는 자신이 낳은 우라노스와 함께 열두 명의 아이들을 낳았답니다. 이 열두 남매는 모두 키가 무척 큰 거인들로 티탄이라 불렀어요. 가이아가 티탄 이외에도 많은 아이들을 낳았자 우라노스는 두려워졌어요. 자식들의 힘이 세져서 자신을 몰아낼까봐 무서웠지요. 그래서 자식들을 땅에 갈라진 틈과 동굴 속에 가두어버렸어요. 우라노스의 자상함을 믿고 아이들을 낳은 가이아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자식들에게 복수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결국 막내 아들 크로노스가 그 낫을 들고 우라노스를 향했어요. 크로노스는 우라노스의 성기를 베어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우라노스가 흘린 피에서 여러 존재가 태어났어요. 그 전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우라노스였지만 그 이후 힘은 티탄 신들에게 넘어갔답니다. 이렇게 가이아가 낳은 자식들과 후손들이 그리스 신화의 중심 인물들이 되었지요. 신들의 왕 제우스 권력을 잡은 티탄들은 가이아의 부탁대로 암흑 속에 갇혀있던 키클럽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를 꺼내주었지만 크로노스는 그들을 다시 던져버렸어요. 또 레아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지만 낫는 족족 아이를 빼앗아 삼켜버렸어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이죠. 여섯 번째 아이를 가진 레아는 가이아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이대산에서 몰래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바로 제우스랍니다. 제우스는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었고 자신의 아버지 크로노스가 저지른 일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지혜의 여신 매티스를 찾아간 제우스는 약을 받아 제우스의 술잔에 몰래 넣었어요. 약을 마신 크로노스는 옛날에 자신이 삼킨 자식들을 모두 토하고 도망쳤어요. 제우스의 형제들은 크로노스를 비롯한 티탄 신들과 전쟁을 시작했어요. 티탄 중에서 제우스에 편에 든 신들도 있었지만 양쪽의 힘은 비슷해서 쉽게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10년간의 전쟁으로 지칠 때쯤 제우스는 가이아를 찾아갔어요. 가이아는 과거 크로노스가 암흑 속에 가둔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를 구해서 함께 쌓으라고 했죠. 제우스는 가이아의 조언대로 그들을 찾아갔어요. 손재주가 좋은 키클롭스는 제우스에게 번개를 무기로 주었어요. 팔이 백개나 달린 헤카톤 케이레스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제우스를 도왔지요. 마침내 제우스는 티탄들을 이기고 그들을 가두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과 세상을 나누어 가졌어요. 이 여섯 신들은 올림포스산 꼭대기에 성을 짓고 살며 올림포스 신이 되었지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형으로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크로노스는 포세이돈이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렸죠. 제우스의 도움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편에 서서 티탄신들을 상대로 싸웠어요. 용감하고 성실한 포세이돈은 온 힘을 다해 전쟁을 치렀고 가끔 찾아오는 휴식기에는 물의 신 폰토스를 찾아가 그의 물속에서 헤엄치며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곳에서 폰토스의 아들인 네레우스와 친해져 함께 바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키클롭스에게서 삼지창을 선물 받은 포세이돈은 더욱더 강력해진 힘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 십년간의 전쟁은 제우스의 승리로 끝나고 제우스는 포세이돈에게 바다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바다를 사랑했던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 되어 무척 기뻤어요. 바다를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왔죠. 남는 시간에는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메두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메두사는 폰토스의 손녀인 고르곤 세 자매 중 한 명이었어요. 메두사는 포세이돈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이 아니었어요. 포세이돈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을 지닌 메두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테나의 저주로 아름답던 메두사는 끔찍한 뱀의 모습을 지닌 괴물로 변하게 되었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기도 했지만 말의 신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했어요. 오림포스 신들 중 제우스 다음으로 권력을 지닌 포세이돈은 제우스만큼이나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포세이돈의 자식들은 엄청난 거인이거나 괴물 동물인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악명이 높았답니다. 결혼의 여신 헤라 제우스의 부인으로 잘 알려진 헤라는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결혼의 여신이에요. 사실 헤라는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랍니다. 제우스는 헤라를 만나기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로도 많은 여자를 만났고 결혼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우스가 여왕의 자리를 내어준 것은 헤라가 유일하답니다. 우아하고 도도한 헤라에게 반한 제우스는 포그가 쏟아지게 한 뒤 뻐꾸기로 변신해 헤라의 품속으로 날아들었어요. 헤라가 비에 젖은 뻐꾸기를 가여워하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랑을 고백하고 둘은 결혼하게 되었지요. 아름답고 품위 있는 헤라를 두고도 제우스가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나자 화가 난 헤라는 무서운 복수의 여신이 되었어요. 제우스가 만나는 모든 여자들을 쫓아가 가혹한 벌을 내렸죠. 한 번은 한 번은 제우스가 이오 공주와 사랑에 빠지자 화가 난 헤라가 이오를 찾아가요. 이를 알고 제우스는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키지요. 헤라는 제우스에게 암소가 된 이오를 달라고 한 뒤 거인 아루고스를 불러 감시하게 했어요. 아루고스는 백개의 눈을 교대로 감고 잠을 잤기 때문에 언제나 이오를 지켜볼 수 있었죠.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헤르메스는 목동으로 변신하여 피리를 불어 아루고스가 백개의 눈을 모두 감고 잠들도록 했어요. 잠든 아루고스를 죽인 헤르메스는 이오를 탈출시켰어요. 이것을 안 헤라는 화가나 커다란 새파리를 불어 이오를 괴롭혔어요. 지금도 소등에 새파리가 달려드는 것은 헤라의 저주 때문이랍니다. 또 자기 때문에 죽은 아루고스의 눈은 자신이 좋아하는 새인 공작의 꽁지기세 달아주었어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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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꼽으라면 비너스로 잘 알려진 아프로디테가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 가이아의 요청을 받은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의 중요 부위를 날카로운 나스로 베어 던져버렸어요. 그때 우라노스가 흘린 피가 바다에 떨어져 오랫동안 파도에 떠밀렸지요. 그러다 흰 거품이 일어나더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신이 태어났어요. 이 여신이 바로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에요. 아프로디테가 발을 딛는 곳마다 여린풀이 도단하고 꽃송이가 피어났어요. 마치 땅이 아프로디테의 존재만으로도 축복을 느끼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아프로디테를 보는 신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어떤 신이든 아프로디테를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아프로디테를 원하자 제우스는 서둘러 아프로디테의 짝을 찾았어요. 바로 전른발이 대장장이신 해파이스토스 였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프로디테의 짝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해파이스토스라니 아프로디테는 몹시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해파이스토스는 뛰어난 솜씨로 황금 허리띠를 만들어 선물하자 아프로디테의 마음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한 물건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아프로디테와 해파이스토스는 결혼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그 후로도 계속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 사실을 안 해파이스토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아내의 침대에 설치하고 집을 비웠어요. 아프로디테는 아레스를 집으로 불렀고 두 사람은 해파이스토스가 쳐놓은 그물에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어요. 해파이스토스는 모든 신들을 불러 이 광경을 보여주며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에게 모욕을 주었지요.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제우스는 헤라의 눈을 피해 레토라는 여신과 사랑에 빠졌어요. 곧 레토는 쌍둥이를 임신했죠. 이 사실을 안 헤라는 불같이 화를 내며 레토가 어느 곳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명령했어요. 아무도 레토를 도와주지 않을 때 레토의 여동생인 아스테리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요. 레토는 겨우 남녀 쌍둥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아르테미스가 바로 첫 번째 아기였어요. 가느다란 화살과 작은 활을 제우스에게 선물을 받은 아르테미스는 들판을 누비며 사냥을 즐겼답니다. 아름다운 아르테미스를 남자들은 좋아했지만 아르테미스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평생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처녀신이었죠. 남자 대신 임프들과 어울려다니며 숲속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아르테미스의 즐거움이었어요. 사람들이 없는 숲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사는 삶을 좋아했답니다. 남동생인 아플론이 태양이라면 아르테미스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르테미스는 아플론과 함께 제우스의 부름을 받아 올림포스로 올라가 중요한 일들을 맡아보았답니다. 하지만 엄격하고 성격이 급한 탓에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사면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어요. 사냥꾼 악타이온은 우연히 아르테미스가 숲속 게울가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알몸을 엿본 악타이온에게 몹시 화가 난 아르테미스는 용서를 구하는 악타이온에게 게울물을 끼얹지요. 그러자 악타이온의 몸은 사슴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악타이온의 사냥개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슴이 된 악타이온을 물어 뜯어 죽이고 말죠. 나중에 이 사냥개가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자 아르테미스는 하늘로 올려 별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바로 작은 개자리랍니다. 태양과 궁술의 신 아폴론 아르테미스의 쌍둥이 남동생인 아폴론이 메추라기 섬인 오르티기아에서 태어나자 섬은 태양과도 같은 눈부신 금빛에 휩싸였어요. 바위 두성이 섬이었던 오르티기아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빛의 섬 텔러스로 불렸고 태양신이 태어난 축복의 땅으로 뿌리 내리게 되었답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아폴론을 보고 모든 여신이 칭찬했어요. 제우스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아폴론은 제우스의 첫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특별했답니다. 제우스는 아폴론에게 그의 어머니 레토를 괴롭힌 뱀인 피톤을 죽이라고 명령했죠. 아폴론은 델포의 신전을 지키는 뱀 피톤을 화살로 쏘아 죽이고 델포의 신전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델포의 섬에 있는 아폴론 신전은 앞니를 예언하는 신탁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 아폴론이 가장 거만한 신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재능이 많은 아폴론은 맡은 일도 많았어요. 빛과 태양의 신이면서 진실과 예언 궁술 의술 역병 그리고 음악과 시의 신이기도 했죠. 누구보다 강했던 아폴론은 사랑의 신 에로스가 들고 있는 화를 보고 그렇게 조그만 활로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어요. 아폴론의 활솜씨는 백발백중이었거든요. 화가나 네로스는 황금화살로 아폴론을 쏘고 납화살로는 숲의 닌프 다푸네에게 쏘았어요. 아폴론은 다푸네에게 불타는 사랑을 느꼈지만 납화살을 맞은 다푸네는 아폴론을 피해 다녔어요. 아폴론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한 다푸네는 강의신 페네이오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월계수 나무로 변했답니다. 어쩔 수 없이 다푸네를 포기한 아폴론은 그 후 머리에 월계수 가지를 엮은 관을 쓰고 다녔어요. 델포이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아폴론에게 바치는 운동 경기가 열렸는데 우승자에게는 역시 월계관을 준답니다. 목동과 나그네의 수호신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닌프 마이아의 아들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 헤르메스는 몰래 요람을 빠져나가 아폴론의 소떼들을 보았어요. 헤르메스는 마술을 부려 소들의 발굽자국을 반대로 바뀌게 만든 후 50마리의 소를 끌고 갔지요. 그리고 그 중 두 마리를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후 다시 요람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헤르메스의 장난을 눈치챈 아폴론은 헤르메스를 찾아갔지만 헤르메스는 아기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느냐며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었어요. 화가 난 아폴론은 헤르메스를 제우스 앞에 데리고 가 심판을 받게 하고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당장 소를 돌려주라고 했어요. 아폴론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았던 헤르메스는 거북이 등딱지로 하프를 만들어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고 선물로 하프까지 주었죠. 예술의 신 아폴론은 헤르메스를 용서해 주었어요. 헤르메스는 악동이라 불릴 만큼 장난이 심했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는 신은 없었어요. 질투의 신 헤라조차도 헤르메스를 매우 기여부 했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도 말이죠. 제우스는 재치 넘치는 헤르메스를 비서로 임명했어요. 골치 아픈 일들은 모두 헤르메스가 처리하게 시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은자의 영혼을 저승까지 안내하는 일이었답니다. 헤르메스는 하데스의 지하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신이었어요. 솜씨 좋은 해파이스토스는 이승과 저승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일을 해야 하는 헤르메스를 위해 모습을 감출 수 있는 모자와 날개 달린 샌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또 헤르메스에게는 사람들을 잠재해놓은 힘을 지닌 마법의 지팡이 캐리 케이온까지 있었지요. 그만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헤라는 제우스의 정식 아내였지만 사실 첫 번째 아내는 아니에요. 제우스는 매티스라는 임프와 처음 결혼했답니다. 매티스가 임신을 하자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제우스에게 무서운 예언을 했어요. 매티스는 딸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제우스를 이길 것이라고 말이에요. 사실 제우스도 아버지 크로노스를 이기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제우스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제우스는 임신한 아내 매티스를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제우스 안에 있던 매티스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 날 제우스는 배가 터질 것 같고 너무나 머리가 아팠어요. 고통에 몸부림치던 제우스를 위해 해파이스토스는 큰 도끼로 내리쳤어요. 그러자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투구와 갑옷 창과 방패를 든 여신 아테나가 튀어나왔답니다. 이미 제우스 안에서 다자란 아테나는 제우스를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어요. 제우스는 지혜롭고 강한 아테나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모든 신들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특별한 탄생을 축하했고 아테나는 올림포스의 신이 되었죠.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이었어요. 무섭고 난폭한 아레스와 달리 지혜로 전쟁을 이끌어 승례의 여신 니케와 함께 다녔어요. 아테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부엉이는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아테나의 상징이기도 해요. 또한 어머니 매티스의 현명함을 닮아 기술의 여신 공예의 여신으로 여성들에게 배 짜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아르테미스 헤스티아와 함께 천여신인 아테나는 전쟁과 기술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데다 지혜롭고 능력있는 아테나는 인기가 많았지요. 그리스 수도의 이름을 아테나에서 따서 아테네로 지은 것만 봐도 아테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죠.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 하데스는 죽은 사람만이 가는 저승세계를 지배하는 신이에요. 제우스의 형제로 티탄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얻었죠. 지하세계에 머물다 보니 올림포스의 열두신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올림포스 세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이랍니다. 무서운 표정에 가혹하고 냉정한 신이긴 하지만 악마같은 신은 아니에요. 저승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는 달리 죄를 짓거나 벌을 받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단지 죽었기 때문에 가는 곳이 니까요. 그런데도 하데스는 신과 인간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세계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하데스는 엄격하기로 유명해. 아무리 애원하고 매달려도 절대로 지하세계의 규칙에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하데스는 지하세계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딱 두 번 바깥세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납치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은 헤라클레스의 공격을 받은 포세이돈의 두 아들을 돕기 위해서죠. 이때 하데스는 헤라클레스의 화살에 어깨를 맞아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올림포스 신전으로 가 신들의 의사인 파이온에게 치료를 받죠.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세계에는 다섯 개의 강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슬픔의 강 아케론과 탄식의 강 코키토스를 건너며 죽음을 슬퍼하고 탄식했어요. 그 다음 불의 강 플레게톤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망각의 강을 레테해서 이승에서의 기억을 완전히 잊게 되어요. 마지막으로 증오의 강인 스틱스를 지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스틱스 강을 두고 한 맹세는 인간은 물론 제우스조차 결코 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답니다.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 미킨의 왕족 미킨의 왕족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니의 아름다움에 반한 제우스는 암피트리온으로 변신하여 알크메니에게 다가갔어요. 얼마 뒤 알크메니는 제우스의 자손인 쌍둥이를 낳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헤라클레스였죠. 이를 알게 된 헤라는 화가 나서 어린 헤라클레스가 자는 침대에 무시무시한 독사 두 마리를 넣었어요. 하지만 겨우 태어난 지 열 달밖에 되지 않았던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독사 두 마리를 때려잡았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지닌 헤라클레스를 위해 암피트리오는 유명한 선생님들을 불러 교육했죠. 그러던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그만 실수로 선생님을 죽이게 되고 암피트리오는 그런 헤라클레스를 산으로 보냈답니다. 이곳에서 헤라클레스는 두 명의 닌프를 만나 쾌락과 미덕 중 어느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택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헤라클레스는 미덕을 골랐죠. 천하장사인 헤라클레스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삶에 자꾸만 회방을 놓는 신이 있었으니 바로 헤라였어요. 헤라클레스가 못마땅한 헤라는 그의 정신을 흔들어 놓아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게 했답니다. 아테나 아테나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린 헤라클레스는 델포이로 갔어요. 원래 이름이 알케이데스였던 그는 델포이 신전에서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헤라클레스란 헤라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헤라클레스는 신에게서 앞으로 그의 사촌 에오리스테우스의 부하가 되어 열두가지의 어려운 과제를 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어려운 열두가지 과제를 무사히 마쳤지만 헤라는 여전히 헤라클레스를 괴롭혔어요. 견디다 못한 헤라클레스는 스스로 장작더미를 쌓고 불을 붙였지요. 하지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신들이 헤라클레스를 영원한 신으로 만들어주었어요. 결국 헤라 역시 헤라클레스를 받아들였고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딸 헤베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